중국 시합 이후 하루아침에 베트남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중국을 꺾고 다시 한번 큰 공을 세운 박항서 감독에게 경기 직후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직접 그라운드로 뛰어내려와 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을 축하해서 화제가 된 이후에 이번에는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직접 박항서 감독을 초청해 큰 관심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푹 국가주석은 이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베트남 총리 시절에서부터 박항서 감독의 열렬한 팬임을 자청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국내에 와있는 외국 스포츠 감독을 직접 초청해 감사를 표현한 격인데 이런 극진한 대우는 베트남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항서 사단의 성과는 정말 대단하지만 한 국가의 수장이 직접 취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박항서 사단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중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진출과 축구 굴기를 원하던 시진핑의 꿈을 동시에 박살낸 이날이 바로 2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설날이었는데요. 이는 농경문화를 가진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등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한 해 가장 중요한 날이 중국에서는 이를 춘절이라고 합니다. 이런날 박항서 사단에게 박살이 났으니 경기를 보고 TV를 부신 중국인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특히 시진핑은 축구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의 모습을 대내외에 가시하려는 축구 굴기를 추진 중이었고 시진핑 개인적으로도 중국어로 추미이라고 해서 축구광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축구의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일간지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하오준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수들의 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상황이면 반대로 베트남은 댄시라고 하는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연중 가장 중요한 날이고 이런날 박항서 사단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선물로 안겨줬으니 베트남 국가주석이 박항서 감독을 직접 초청해 자리를 하며 인사하는 게 그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 국가대표팀 간 경기에서 베트남은 1956년 중국과의 평가전 이후로 다섯 차례 치른 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중국을 이긴 역사가 없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이전까지 스스로 축구 약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박항서 감독과 함께하는 베트남 축구는 달랐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아주 완벽한 3대1의 완성을 거두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3골을 연달아 허용하고 후반 막판에 간신히 한 골을 넣은 의심할 수 없는 승리였고 설날을 맞아 가족끼리 모여 축구 경기를 응원하던 베트남은 믿을 수 없는 승리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하나의 큰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는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이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인기로 박항서 감독이 손만 닿으면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큰 폭으로 상승해 너나 할 것 없이 기업들이 앞다퉈 박항서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박하스부터 국내 TV도 예외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뿐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돕는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박항서 감독을 앞세워 전년 대비 매출을 50% 이상 올렸다고 하니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까지로 재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국가로 가게 될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박항서 감독을 눈여겨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정보로 밝혀졌고 이런 이야기들 역시 많은 관심들이 있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는 6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의 황선홍 감독과 박항서 감독이 한조에 속해 사제대결 가능성이 집중이 됐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5월까지만 U23 대표팀 감독을 겸임하고 국가대표에 전념하기로 해 사제대결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년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한국으로 금의 안양하시기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라디오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항서 화이팅!